22일 KB금융지주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지주는 3분기 호실적에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2일 종가는 200원 오른 57,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월 4일에 42,450원에 비해 36% 상승한 수준입니다. KB금융지주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 모두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순이자 마진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도 우호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분기별 실적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순익이 1조 305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KB금융지주의 최대 수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분 9.77%를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비중이 68.47%에 이릅니다. KB금융지주는 소액주주 비중이 73%에 달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orfeited by James